도민 모두가 행복한 복지 경남을 출연하고자 경상남도가 다양한 복지 정책을 펼쳐왔습니다. 올 한해 복지 정책의 결실을 류보람 기자가 되짚어봤습니다. 저출산과 고령화 문제 등 급격한 사회 변화에 따른 복지 수요를 충족시키고자 경상남도가 올 한해 다양한 복지 정책을 펼쳤습니다. 안정된 복지 기반을 다져나가고자 도 전체 예산의 20%인 1조 2,877억 원을 사회복지 예산에 투입하며 주요 추진 시책에 대한 성과가 윤곽을 드러내며 효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간병 부담이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며 광역자치단체 최초로 경상남도가 시행한 보호자 없는 병원과 건강한 노후 생활을 돕기 위한 어르신 틀리사업. 이는 무엇보다 도민들로부터 큰 관심과 호응을 얻었습니다. 약살 실명제는 올해 특수시책으로 실시하여 무자격자의 조제 판매 행위를 사전에 차단해 건전한 영업환경 분위기를 조성했으며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단속 도우미 사업은 경상남도가 전국 최초로 도입한 것으로 장애인 고용 창출 우수 사례에 채택되는 성과를 거뒀습니다. 경상남도는 7,410개소의 복지시설과 281개의 법인단체와 함께 다양한 복지 혜택 제공으로 올해 장애인 복지 우수단체에 선정되는 쾌고도 이뤘습니다. 이 밖에도 도민들의 건강한 생활을 돕기 위한 의료 안정망 구축과 맞춤형 장애인 복지 서비스를 제공해 타지자체와 차별화된 정책을 추진했습니다. 복지 예산 유조원 시대를 맞아 다양한 복지 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자 경상남도는 새해에 더욱 분주한 발걸음을 옮길 계획입니다. 도정뉴스 리보람입니다. 도정뉴스 리보람입니다. 도정뉴스 리보람입니다. 도정뉴스 리보람입니다.